Q. 지크스는 메타에서 핫했었는데, 지크스는 1픽으로 가져온 뒤 조합을 했었거든요. 상대가 지크스 상대로 카이사는 돌진 조합을 만들었었는데, 그 돌진 조합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Q. 지크스는 자국 리그에서 하나 생명과 젠지를 많이 만났어서, Q. 지크스는 월드에 온 만큼 다른 리그 상대 팀이랑 만나고 싶었었는데, Q. 지크스는 다른 리그랑 만나서 재미있게 리액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. Q. 지크스는 벤팅의 준비성이 부족했던 것 같고, Q. 지크스는 갈리오랑 카이사는 돌진 조합을 만들었던 것이, LNG가 정말 잘하고, 준비도 잘했고, 플레이적으로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Q. 젠사를 한번 Q. 젠사 Premier courses Q. 엘지는 에르즈을 가지고고 있을 것 같ать Q. 젠사 pulling도 잘못됐나os Q. 뱀픽은? Q. 뱀픽은?